우와 하늘아 이러고나서 엄청 좋네 하늘 자체가 아주 살아있어 살아있네 지금 경상도 경상도 경상도는 엄청 덥다 진짜 인정해요 너무 더워 아 오빠 어? 뭐하냐? 뭐야? 누나 여기 왜있어? 왜 왔어? 내가 돌아온다 했잖아 누구세요? 내가 돌아온다 했잖아 너무 가까이 오지마 누구세요?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아니 성향이 너무 잘생겼어 늦지 않을거에요